민주주의와 인권,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고 김대준 전 대통령이 최상을 떠난 지 오늘로 9년이 흘렀습니다. 지역 곳곳에서 추모식이 열렸는데요. 남북화해 속에 경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지역민들은 김대준 전 대통령을 더욱 그리워했습니다.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고 김대준 전 대통령이 태어난 신안 하이도에서 서거 구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. 추도식에는 섬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. 특히 올해는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누구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했던 김 전 대통령의 빈자리가 더욱 아쉬웠습니다. 김 대중 대통령의 정신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남북화해 평화 통일이었습니다. 그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산자들을 몫이라고 생각하고 광주 5.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는 지역 인사들이 참여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렸고 추모 강연과 영원한 평화 콘서트가 광주와 목포 등지에서 진행되는 등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. 정치권은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경제는 불황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요즘 지역민들은 외환위기를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리워했습니다. 이해와 포용 그리고 정의로운 협력을 강조한 DJ의 리더십은 9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역민들의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